1. 2. 3. 아우 나니라. 아우 크게. 긴장됩니까? 응. 예. 2. 2. 2. 2. 2. 1. 1. 1. 이거 다 미 두네요. 진짜 어려운 기억 när 2. 1. Saya tak skul suriin. Donc. 2. 3. 3. 9. Tenkat honk. minute- 10. 11. 점 == 11. 우리 수민이 좀 예쁘게 해주자 다시 잠시만 끊어봐 오늘은 2020년 4월 24일 입 뽑는 날 수민이 성공니? 하나 둘 셋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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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 것 같은데 틀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안 뽑혀 실패 왜 이렇지 4차 시도 하나 둘 하나 둘 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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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무서워 아 이렇게 두껍게 뚫고 아 이러다가 이빨이 진짜 부서지니까 아 안 부서져 어 어 뭐가 날려다닌다 뭔 말이야 아니야 말이야 아 이제 마지막에 해보고 안되면 내 병실거 가야지 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오 빨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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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앙 앙 앙 앙 와 이빨 크다 어디 어디 몰라 몰라 옥수수 알 같다 옥수수 알 응 딱 옥수수 알 사이즈네 오 딱 옥수수 할 사이즈네 여기 뿌리가 여기 옆에 붙어있는데 이게 안 빠져서 그렇구나 여기는 이미 벌써 다 녹았는데 이빨이 여기가 붙어있었네 잘하셨어요 이빨 딱 잇몸 딱 이라고 입 딱 닫아